Q. 파이팅 Q. 파이팅 Q. 파이팅 네, 오늘은 맵스 개인 화보촬영입니다. 제가 퍼스트룩 이후로 개인 화보촬영을 처음 해보는데 뭔가 되게 오랜만이어서 너무 설레기도 하고, 너무 기대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좀 다양한 의상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. 근데 대부분 조금 블랙 앤 화이트 약간 시크한 무드로 가기로 해가지고 조금 성숙함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하게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다수 차지인데 다 다양하게 잘 찍어볼게요. Q.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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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느낌들을 많이 오늘 화보차량을 통해서 많이 보여준 거 같아가지고 키라 분들 많이 기대하셔도 될 거 같아요. 그건 제가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진짜 오랜만에 하는 화보차량이어서 많이 긴장되고 근데 뒤에 가면 갈수록 조금 더 편해지고 그런 게 영상에 담겼을 거예요, 아마.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거 같아요, 확실히. 많이 많이 재워봐서 더 많이 늘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키라. 사랑합니다. 안녕.